지금 원줄 몇 호에요? 원줄 2호 나이론 8호 나이론 8호 나이론 8호 뭐야 이거 잠깐만 뭐야 소용돌이 치는데요? 네 뭐지? 아 참치다 참치 아니네 참치 바디바디 와 바디 야 바디 중간에 올리기 힘든데 올렸다 그래도 두마리 두마리 야 이거 거의 혼자서 안전빵 영역에 접근되고 있어요 혼자서 하하하 와 와 감사합니다.